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첫 번째 생성형 AI 챗봇 그록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 7월 스타트업을 설립한 지 약 4개월만으로 그록은 이해하다, 공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스타트업은 그록에 대해 약간의 재치로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됐으며 반항적인 성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록은 XAI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그록1을 기반으로 구동되며 소셜미디어 X의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